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회차 실기 기출 해설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인데요. 다음 그림 같은 건축물의 최소 경계구역수를 산출하시오. 최근에 들어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 이런 유형이에요. 이런 경계구역에 우리가 산출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는 면적, 면적 관련된 기준이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50미터 이하.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갖다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이쪽은 60미터, 50을 넘어가고 여기는 50미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도 500이고 여기도 500이 되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500이 될 거니까. 그러면 두 개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50미터. 여기까지 두 개.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0미터인데 여기가 10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면 이렇게 해서 400제곱미터 하나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500제곱미터 하나 나오고 이 부분도 500제곱미터가 하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이렇게 세 개로 변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개수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면적을 이런 식으로 써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면적도 만족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유도등의 비상전환에 대한 설치 기준이다. 가로안에 번에 알만 답을 쓰시오. 자, 비상전환 기준에서 첫 번째는 뭘 해라? 축전지로 해라. 축전지. 그렇죠? 축전지고요. 그 다음에 유도등을 갖다가 몇 분 이상? 20분 이상인데 자, 밑에 가나에 해당이 될 때는 60분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나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쓰는 것도 숫자가 되니까 이 부분은 다 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지하층을 제한측 수가 11층 이상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시장, 터미널, 저역사, 지하상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3번 다음은 비상망 설비의 설치 기준 중 일부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론의 번에 알만 답을 쓰시오. 자, 첫 번째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실내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3와트 이상이 되겠죠. 자, 실내 1와트 실외는 몇 아트 3와트 이상이다.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확성기까지 수평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약의 경부가 될 수 있는 설치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음량 조정기 배선은 자, 뭘 해라? 3선식으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공통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선이 있고 그리고 긴급용 이거는 소방이 되겠죠. 소방용 자, 이렇게 3개로 답을 쓰실 때는 3선식만 쓰셔야 되겠죠.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0.8, 1.5 이런 것들은 틀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3번도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3상의 380, 60Hz 15kW용 스프링 설비 펌프용 전동기에 역률이 85%일 때 자, 이 역률을 95%로 계산하려 전력용 콘텐츠 설치하여 설치하여 설치할 때 모름이 나빠지요. 역률 개선시 필요한 콘텐츠 용량이 얼마냐? 여기까지는 손쉽게 구하신다. 꼬리가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력삼각형을 거꾸로 변했을 때 여기가 세타1, 여기가 세타2죠. 그 다음 여기가 15kW, 유효전력은 15kW. 그 다음 이만큼이 개선전의 무효전력, 여기가 개선후의 무효전력. 그러면 필요한 콘텐츠 용량은 이만큼. 그죠? 규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P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바로 집어넣으면 15에다가 코사인 세타1, 85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노트에 1-0.8의 제곱 마이너스에다가 코사인 세타2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0.95 노트에 1-0.95의 제곱 그러면 얘가 4.37kB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두 번째는 이 콘텐츠를 델타 결선으로 접속해서 1번의 용량이 되게 하려면 커페시터 1개의 정전용량은 얼마로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콘덴서 용량은 자, 3상 1 때 3 곱하기에다가 자, 오메가 C에다가 2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용량인데 자, 여기서 2는 이제 상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에 따라서 델타 결선이나 Y결선에 따라 달라져요.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자, 2라는 전압하고 V라는 같습니다. 근데 Y결선 같은 경우는 Y결선은 자, 이 V라는 전압은 2라는 전압을 갖다가 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Y결선 같은 경우는 자, 그러기 때문에 잘못 표현했네요. 자, 이게 2가 자, 루트 3분의 V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하고 똑같은데 Y결선 같은 경우는 선간전압을 루트 3분으로 나누는 것이 자, 2라는 전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델타는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해서 자, V 집어넣으면 이 C값을 갖다 구워주면 되는데 Y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으면 QC 해가지고 3에다가 오메가 C에다가 이거 대신에 루트 3분의 V를 갖다 이렇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버리면 자, 오메가 C V제곱 이렇게 자,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QCY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럼 이때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 V제곱의 자, Q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자, V제곱의 자, 용량 QCY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C값은 자, 물론 이거 단위는 기본 단위는 패럿인데 보통 여기서는 마이크로 패럿을 많이 쓰니까 그럼 이거는 Y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델타일 때는 여기다가 V를 갖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파이 F C V제곱 된단 말이에요. 그죠? 3 곱하기 2파이 F C V제곱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C에 대해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3 곱하기니까 6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6파이 F V제곱의 Q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6파이 곱하기 주파지 60에다가 전압 380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4.37 Kbm이니까 10의 3증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크로패럿 바꾸려면 10의 육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26.76의 마이크로패럿 이라는 이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일반 전기기사에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소방기사에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기존까지 패턴은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출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더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까지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까지 암기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델타 결선일 때는 3 곱하기 2파이 F V제곱분의 Q Y결선일 때는 2파이 F V제곱분의 Q 이렇게 개편이 된다는 거죠. 3배 차단한다. 이거는 전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델타 결선은 상전압하고 선간전압이 같은 대신에 Y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바로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지 거기가 같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그래서 이거 제곱해 주니까 3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량 C를 계산할 때는 이런 식에 넣어서 계산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F는 주파수는 넣어야 되고요. V는 전압 넣고 QC는 콘덴서 용량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